송송이 운대 아빠는 너 걸음마 보다도 수영을 먼저 가르치겠다 거기 햇빛 나온다 이제 형씨 자 가만히 있으나 봐 애가 나를 포즈해가 나와 그래도 근데 입에 물이 들어가고 있어 엄마 뱃속 같지? 나를 진짜 티비에서 본 것처럼 자세가 나온다 엄마 뱃속 같은 조각이 감사합니다. 어 근데 진짜 얘가 저 자세가 나와 어 신기하다 안녕 그만 찍어야 겠다 안녕 이수 안녕 안녕